봉화경찰서는 오늘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49살 전 모 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월 안동에서 아는 선배 59살 김 모 씨로부터 필로폰을 0.12g 구입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전 씨 등 7명은 과거 마약 혐의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지난 두 달 동안 필로폰 0.76g을 매매하고 또 투약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.